오늘 하프앤하프에서는 조르지오 아르마니와 삐아 립 비교를 해볼게요. 아르마니와 삐아 가격 차이는 10배 차이. 그럼 성능도 10배 차이가 나는지 한번 15g 하프앤하프에서 전격 비교해볼게요. 양쪽에 반반씩 발라보았는데요. 어느 쪽이 삐아고 어느 쪽이 아르마니일까요? 오른쪽이 삐아 라스트 립무스2였어요. 완전 부드럽게 발리는 벨벳 무스 타입이에요. 입술 위에 도톰하게 발색되는 정성 레드 컬러입니다. 왼쪽에는 조르지오 아르마니 립 마그넷을 발랐어요. 아르마니 스칼라토 컬러는 틴트처럼 가볍게 발리고 쨍한 발색력을 자랑하는 레드 컬러예요. 어떠세요? 가격은 4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저는 텍스처 차이 빼고는 별다른 차이를 모르겠어요. 삐아를 컬러별로 사서 기분에 따라 바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레드립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께 강추하는 삐아의 사모사모 레드, 아르마니의 스칼라토, 하프앤하프 컬러 비교였습니다.